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S.NET Core 프로젝트, 즉 AS.NET Core MVC 프로젝트와 Blazor Server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기준은 빠르게 가기 위해서 Blazor 서버 앱으로 만들고 그곳에다가 MVC 또는 레이저 페이지를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MVC 또는 레이저 페이지 또는 Blazor 컴포넌트가 함께 실행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lazor 앱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lazor 앱 이름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단넷 노트 또는 하와소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들기 그 다음에 Blazor 서버 앱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넷 코어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점에서의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5.0 버전 사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번 데모에서는 LTS 버전인 3.1 버전으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lazor 서버 앱을 선택하고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만들기 버튼 눌러서 Blazor 서버 앱을 일단은 기준으로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MVC, 레이저 페이지 또는 웹 APA까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ASP.NET 코어의 모든 패밀리를 다 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솔루션 탐색기를 열고요. 드래그해서 왼쪽에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한번 종속성의 해결이 됐으면 패키지가 해결이 됐으면 디버그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바로 Blazor의 서버 앱 Blazor 서버 앱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먼저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는 LTS 버전인 3.1 버전으로 실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넷5 버전으로 해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경로를 갖는 3개의 경로와 ASP.NET 코어 아이덴터티 기능 즉, 인증 기능이 포함된 형태대로 기본적인 Blazor의 기본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라우팅 기반으로 MVC하고 웹 페이지를 한번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모양 그대로 놔도 되는데요. 제가 컨닝 페이퍼를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VC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사용하기 전에 MVC 프로젝트에 대한 모양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그리고 ASP.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다음 웹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은 MVC를 일단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웹 앱이라고 할까요? 그냥 웹 앱으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릴 거예요. 컨닝으로 가져올 겁니다. 뭘 만들 거냐면 웹 응용 프로그램 MVC 템플릿으로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변경 버튼 눌러서 얘도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어주고 만들기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ASP.NET 코어 MVC 프로젝트로 웹 앱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좀 내용을 가져다가 블레이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VC도 한번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 놓고 실행을 먼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홈 컨택트 등의 기본 페이지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를 갖는 기본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MVC다 보니까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경로를 쳤을 때 이 경로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블레이저 프로젝트에서도 슬래시 홈 했을 때는 홈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프라이버시 페이지가 실행이 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거 얘와 얘의 차이점이 있다면 MVC는 기본 웹 애플리케이션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은 컨트롤러스 폴더가 기본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저 서버 앱에는 컨트롤러스 폴더가 없습니다. 즉 블레이저는 컨트롤러 기반이 아니라 페이지스의 컴포넌트 기반으로 각각의 페이지가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한번 컨트롤러 페이퍼 용도로 하나만 더 웹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net 코어에는 굳이 구분을 짓자면 막내요 막내 MVC가 먼저 나왔구요 아 어떻게 보면 블레이저가 더 막내일 수 있겠구나 MVC가 나오고 나서 레이저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as.net 코어 웹 애플리케이션 이것도 만들고 쉬울 겁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1로 되어있는데요 뭐뭐뭐 이거는 지울 목적으로 잠깐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나 만들어주는데 템플릿을 뭐를 만들거냐면 얘를 만들거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모델 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게 없이 레이저 페이지 콘텐츠를 사용하여 등등등 만드는데 얘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 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들기 얘도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 확인 만들기 버튼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MVC 얘는 레이저 페이지에요. 얘도 한번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모두 저장 다시 실행 자 실행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얘 차이점이 있다면 MVC는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가 얘구요.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인데요. 얘는 그냥 인덱스 프라이버시 이렇게 돼있는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웹 API는 얘네들 두개 다 포함이 돼있는 거구요. 물론 블레이저에서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ASP.NET 코어에 여러가지 기능들을 어디에다가 이거 하나에다가 한번 모아보자 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뭐를 살펴볼 거냐면 스타트업.cs 파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얘는 블레이저구요. 블레이저에다가 MVC를 한번 포함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서 새 세로 문서 탭 자 그러면 오른쪽에 MVC고 왼쪽이 블레이저입니다. 폰트는 기본 폰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폰트가 작지만 그래도 기본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add controllers with views 라는 이름에 확장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코드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 즉 MVC에서 사용하는 add controllers with views 를 카피를 해서 어디에다가 레이저 페이지 위쪽에다가 위쪽에다가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MVC 관련해서 얘를 하나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add controllers with views 에서 MVC 기능 컨트롤러 하고 뷰 하고 모델 하고 를 사용할 수 있게 이 확장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델 뷰 컨트롤러 MVC 기반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호출을 해줄 수 있다. 이 메서드 add controllers with views 라는 이름의 확장 메서드를 하나 서비스에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레이저 페이지 는 포함이 되어 있네요. 참고적으로 얘가 뭐냐면 세번째 모양에 있는 거예요. 세번째 보면 얘는 add 레이저 페이지 기본으로 asp.net 코어에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맵 레이저 페이지 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좀 내려보면 맵 레이저 페이지 없죠. 여기 보면 맵 레이저 페이지 있죠. 그러면 첫번째로 이거 하나 추가를 했고요. 두번째로는 컨피규어 메서드에 뭘 추가할 거냐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엔드포인트 에다가 맵 오른쪽이 mvc 에요. 그런데 맵 컨트롤러 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맵 컨트롤러 라우트 가 하나 보이네요. mvc 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맵 컨트롤러 라우트를 디폴트 라우트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얘를 카피해서 얘 대신에 요거만 써도 되는데 요걸로 일단은 mvc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맵 레이저 페이지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mvc 에서. 그 다음에 맵 블레이저 허브 엔드 포인트 됐죠? 이렇게요. 일단은 컨닝 페이퍼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 프로젝트는 이미 이미 이 자체가 mvc하고 레이저 페이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이 한 줄을 추가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 코드 하고 여기 부분 코드 하고 여기 부분 코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일단 블레이저의 기본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블레이저는 약간 대시보드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런데 MVC 같은 경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삼성 같은 큰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사용자 모드 랜딩 페이지는요. 대부분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즉 홈페이지 따로 프라이버시 페이지 따로 뭐 뭐 뭐 페이지 따로 이렇게 페이지가 리디렉션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애저의 포탈과 같이 어떤 관리용 페이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사이트들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갑니다. 뭐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현재 프로젝트 강의에서는 어쨌든 2020년 이후로의 제 강의에서의 일단은 대시보드는 일단 블레이저 서버를 주로 사용하고요. 랜딩 페이지 즉 사용자 모드는 주로 MVC 또는 레이저 페이지 또는 기타 앵귤러 리액트 뷰 같은 클라인트 쪽 클라이언트 쪽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프로젝트는 관리자 모드는 뭐를 사용하고 블레이저 서버 앱을 사용하고 사용자 모드는 MVC 또는 레이저 페이지를 사용자 모드로 사용하겠다. 이 관점으로 현재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력창을 제가 드래그해서 이쯤에다가 놓고요. 그러면 일단은 실행시키니까 블레이저가 기본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홈페이지는 뭐로 잡고 싶다? MVC로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컨트롤러에 홈페이지 가져올까요? MVC 어디있죠? 이거잖아요. 이거 가져오자. 컨트롤러스 폴더를 복사해서 하와서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얘 관련해서 뷰스 폴더에 가서 홈에 쉐어드가 있는데요. 얘네들 그대로 가져올건데 네임스페스는 바꿔주겠습니다. 웹앱 뒤에 접음이사 붙였던거 뺄거에요. 하와서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 뷰 그 다음에 모델은 놔두고요. 똑같이 공통이니까 됐어요. 그런 다음에 포자 네임스페스 변경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컨트롤러에 웹앱은 네임스페스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사용한게 없나요? 아 없었구나 여기는 여기는 모델스 폴더가 없었구나 그러면 그것도 모델스 폴더에 뭐가 있었는데 아 에러 뷰 모델이 있었네요. 이거는 가져오도록 하죠. 의미상으로 모델스 뷰스 컨트롤러스를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vc 프로젝트의 기본 템플릿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가서 다 네임스페이스는 웹앱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빨간줄 날라가겠죠. 빗자루으로 청소 코드 정리 빨간색 없습니다. mvc 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쉐어드에 네임스페이스에 특히 뷰 언더스코어 뷰 임포트에서 네임스페이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현재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다 한번 해주고요. 오류 나는지만 확인하고요. 네임스페이스만 변경했습니다. 따로 만든 프로젝트에서 네임스페이스만 변경했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선택하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코러스트 몇 번 몇 번 블레이저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수작업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를 요청해주게 되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잘 실행이 되는데 뭐 관련해서 mvc 프로젝트에 즉 사용자 모드 관련된 어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CSS가 안 왔네요. 그럼 이것도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서 mvc 프로젝트에 월드 와이드 웹 루트에 보면 여기는 블레이저 서버의 월드 와이드 웹 루트에 보면 CSS가 있는데요. 사이트.css가 아 얘가 사이트.css가 사용이 되는구나. CSS 사이트.css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한데 사이트.js 사이트.js 없고 CSS 빼놓고 다 가져올게요. 일단은 파비콘도 놔두고 JS 폴더하고 라이브러리 폴더를 가져와서 mvc에서 사용한 거 가져와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런데 사이트.css가 틀리기 때문에 얘를 가져올 때 F2번 눌러서 사이트.mvc.css로 이것만 변경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안되겠다. 이름을 이렇게 하니까 F2번 눌러서 분리시킬게요. 밑으로 떨어져서 사이트.mvc.css로 루트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mvc로 바꿀게요. 어디 부분 레이아웃 페이지를 뷰스 폴더에 underscore layout.css html 페이지를 사이트.css 대신에 사이트.mvc.css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창에 모든 탭 닫기 모든 문서 닫기 다시 한번 실행 다시 한번 실행 자 기본은 블레이저 그런 다음에 직접 슬래시 홈 슬래시 슬래시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 mvc가 실행이 되는데 그대로 왔습니다. mvc 프로젝트에 있었던 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렇게 잘 되죠? 슬래시 슬래시 홈이 이거는 루트로 가네요. 프라이버시 잘 되죠? 홈은 루트로 간 거예요. 직접 제가 수작업으로 한 거고요. 슬래시 홈 이렇게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당연히 인덱스는 생략 가능 인덱스는 생략 가능 해서 홈까지만 슬래시 홈까지만 딱 요청하게 되면 어쨌든 인덱스 생략해도 어디까지는 그대로 온다? mvc 관련된 거는 그대로 와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 슬래시 홈 딱 쳤을 때 블레이저의 대시보드 페이지 안에는 홈 컴포넌트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mvc의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로 리디렉션 시켜주고 싶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또는 땅 쳤을 때 도메인 땅 쳤을 때 어디로 가게 해주고 싶다? mvc의 여기 페이지 mvc의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를 실행시켜주고 싶다. 스타트업.cs 파일에 가서 라우팅에다가 use endpoint 라우트에다가 라우트를 하나 더 등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는 루트 페이지 로드 하자마자 특정 URL 로 이동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엔드포인트 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map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첫번째 배개변수로 슬래시 경로 땅 쳤을 때 어디로? 두번째 배개변수로 request delegate 니까 이름은 컨텍스트 이름으로 컨텍스트 고즈 투 블라블라 기본 코드 만들어주고요. 기본 코드에서 return 키워드를 사용해서 task.complete task로 기본 코드 모양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에 response에 리티렉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건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은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그렇지만 인덱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놓게 되면 즉 처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고 슬래시 땅 쳤을 때 어디로 mvc 를 mvc 기본 페이지로 이동해서 mvc 부터 시작하게 하자 만약에 이게 빠지면 이만큼 코드가 빠지면 기본적으로 맵 폴백 투 페이지에 의해서 즉 블레이저의 기본 페이지인 루트 페이지가 실행되게 여기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에다가 엔드포인트에다가 이만큼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슬래시 경로를 요청했을 때 mvc 기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 줍니다. 아니면 웹 페이지라던가 특정한 경로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슬래시 홈으로 한번 이만큼 코드를 한번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뭐다 공식과 같은 코드다. 얘가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일단은 얘 버튼 눌러서 자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블레이저 서버 앱에다가 mvc를 적용한 mvc와 레이저 페이지를 적용한 하와소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실행된다? 실행하자마자 슬래시 홈 즉 mvc의 시작 페이지가 실행이 됩니다.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슬래시 홈 즉 루트를 요청했을 때 여기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이저의 카운터를 제가 수작업으로 직접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블레이저의 카운터 컴포넌트 패치 데이터 블레이저의 홈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슬래시 직접 여러분들이 루트로 치고 들어오면 mvc 즉 의미상으로 현재 페이지는 사용자 모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치 데이터라든가 카운터 컴포넌트라든가 패치 데이터처럼 여기 부분이 관리자 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냐 홈페이지는 mvc로 관리자 페이지는 뭐로? 블레이저로 이런 개념으로 구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모양이 이 한 줄 기본적으로 mvc 관련된 어떠한 미들웨어를 추가하는 코드와 서비스와 미들웨어를 추가하는 코드와 라우팅에서 루트 라우팅을 재정의해주는 이만큼 코드를 해놓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은 블레이저의 서버 앱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곳에 mvc 기능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웹 페이지스도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이미 페이지스 폴더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스 폴더에 쉐어드 폴더에 임포트 폴더 말고 페이지스 폴더에 페이지스 폴더에 잠깐만요. 호스트 말고 뷰 임포트 뷰 스타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블레이저하고 인덱스 레이저하고 에러 제가 뭐만 가져갈 거냐면 잠깐만요. 레이아웃은 레이아웃이고 얘를 가져가는데 페이지스 폴더에 레이아웃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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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있었나요? 에러는 건드리지 말고 인덱스하고 프라이버시 인덱스 건드리지 말고 프라이버시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요. 얘를 페이지스 폴더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월드와이드 앱 루트에 얘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MVC하고 레이저 페이지는 같은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만 프라이버시만 한번 테스트라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시 빌드 다시 빌드 하게 되면 빌드가 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 변경을 해줘야 될 거예요. 쭉 오고 뷰 임포트에 네임스페이스가 웹 애플리케이션 네임스페이스 지우고 지우고 웹 애플리케이션 지우고 지우고 웹 애플리케이션 지우고 지우고 저장 뷰 스타트는 그대로고 그런 다음에 프라이버시 그대로 F7번 눌러서 여기 부분 네임스페이스 그런 다음에 빨간줄 없이 코드 정리 저장 다시 한번 빌드 빌드 성공 다시 한번 실행 그러면 현재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즉 MVC가 사용자 모드가 된 거예요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뭐만 레이저 페이지에서는 뭐만 가져왔다 프라이버시 페이지만 가져왔어요 아 이거는 약간 디자인은 디자인이 좀 틀리구나 잠깐만요 요거가 웹페이지에서 디자인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약간 틀리는데 이거 놔둘게요 이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즉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뭐가 실행이 된 거예요 레이저 페이지 인 어디에 있는 페이지 스폴더 안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프라이버시 페이지가 실행이 된 겁니다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일 때는 얘가 실행이 된 거죠 MVC 안에 있는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얘가 실행이 된 거고 그냥 슬래시 프라이버시 했을 때는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얘는 MVC 구요 얘는 레이저 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블레이저 구요 어허 그럼 몇 개 합하면 된 거예요 현재 프로젝트에는 현재 프로젝트에는 기본 블레이저의 MVC의 레이저 페이지까지 AS.NET Core의 3대 기능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 더 추가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API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 이번에는 AS.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다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웹 API 만들기 이거는 만들어 놓고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API 선택하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만들기 그리고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이 weather forecast controller.cs 파일만 복사를 해서 컨트롤러에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건 없어요 이거 그냥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슬래시 이 네임 스페이스만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웨더 포어캐스트만 가져오고 아 웨더 포어캐스트 하나 샘플로 가져와야 되겠구나 웨더 포어캐스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얘를 루트에다가 일단 넣을게요 루트에 있었으니까 대신 네임 스페이스는 웹 API 마치 여기서 만든 것처럼 두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줄 없어지겠죠 코드 정리 됐습니다 웨더 포어캐스트 다시 실행 아니요 다시요 더블 클릭 데이터에 웨더 포어캐스트에 데이터로 돼있나 본데요 아 또 하나 있었구나 이것도 있었네요 예에 예인데 여기서 예와 예인데요 네임 스페이스가 하나가 더 있었나요 잠깐만요 가져왔고 예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예 가져왔죠 컨트롤러에 쭉 가져왔고 그런 다음에 아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아 패치 데이터에 아 패치 데이터에 있었다 패치 데이터에 이미 웨더 포어캐스트가 있었네요 예 아 데이터 쪽에 하나 있었네요 그러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하고요 데이터로 바꿔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있었죠 그럼 여기서 빨간색 뜨겠죠 그러면 여기다 마우스 캐럿 올려놓고 컨트롤 점 네임 스페이스 추가 데이터 네임 스페이스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드 저장 다시 실행 이 단계가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템플릿에서 최종적인 거 그냥 기본 템플릿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슬래시 홈 슬래시 프라이버시까지 했을 때 얘네들은 MVC 기능이고요 슬래시 카운터 땅 치면 블레이저가 되는 거고요 패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슬래시 그런 다음에 슬래시 웨더 포 캐스트 인가요 그러면 제이슨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얘는 웹 APA가 실행이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슬래시 프라이버시 얘는 레이저 페이지가 실행된 거고요 레이저 페이지가 실행 얘는 레이저 페이지가 실행된 거고 홈페이지 누르면 얘는 MVC가 실행된 거고 얘도 MVC MVC 레이저 페이지 얘를 만약에 레지스터 페이지 요청했을 때는 얘는 ASP.NET Core Identity가 실행이 된 거네요 갑자기 하나 더 나왔어요 의미상으로 레지스터 로그인 페이지 딱 요청했을 때는 ASP.NET Core Identity가 실행된 거고요 다시 정리해 보면 MVC 웹 API 블레이저 그런 다음에 레이저 페이지스 ASP.NET Core ASP.NET Core Identity 기술이 몽땅 적용된 거예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MVC, 웹 API, 블레이저, 레이저 페이지, ASP.NET Core Identity가 여기 하나의 프로젝트에 몽땅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MVC는 컨트롤러하고 뷰하고 레이저 페이지는 페이지스에 블레이저도 페이지스에 웹 API는 뭐뭐뭐 API 만들어서 뭐뭐뭐 컨트롤러로 슬래시 API 슬래시 뭐 형태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웹 API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제거 웹앱 MVC 제거 레이저 페이지 제거 하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솔루션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남긴 거고 이 프로젝트 코드 모양은 제 강의 제 강의 ASP.NET Core MVC건 블레이저의 서버이건 웹 API건 가장 기본적인 코드 모양 즉 템플릿 모양은 이 모양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겁니다 혹시나 제 강의 소스에서 이 모양대로 보여 있으면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이만큼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만큼 코드 모양하고 라우팅 쪽에 이만큼 코드 모양은 공식과 같은 코드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ASP.NET Core 또는 블레이저 또는 웹 API 또는 레이저 페이지 또는 뭐뭐뭐 ASP.NET Core로 시작하는 뭐뭐뭐 에서는 이 모양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드 모양은 대부분 어디에서 기본 템플릿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됐죠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만약에 ASP.NET Core를 사용하고 클라인트 측은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적인 모양이 여기가 조금 바뀌어요 어쨌든 그거는 다른 영역이고요 일단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ASP.NET Core의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어떠한 환경이 다 들어와 있는 코드 형태는 이 코드 모양을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기준으로 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실행시켰을 때 여기 부분은 MVC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슬래시 프라이버시 까지만 쳤을 때는 얘는 뭐다 레이저 페이지더라 슬래시 카운터 슬래시 패치 데이터 얘네들은 뭐다 어느 영역이다 블레이저 영역이더라 그런 다음에 웨더 포어 캐스트처럼 슬래시 API 슬래시 웨더 포어 캐스트처럼 제이슨 데이터를 주고 받는 영역은 AS.NET Core 웹 API 영역이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라든가 레지스터 페이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AS.NET Core 아이덴터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본 모양이더라 이것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 스케폴딩 기능을 사용해서 각각의 모양을 재정의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 저장되게 만약에 회원 가입할수때는 얘네들 지우고 하와소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전체 마우스 론즈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하게 되면 이상 없이 잘 실행이 되고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AS.NET Core MVC Web API Blazor Server Laser Page AS.NET Core 아이덴터티 이렇게 다섯개의 어떤 프로젝트 템플릿을 다 몽땅 여기 안에서 다 페이지 추가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기본 템플릿 모양을 한번 여러가지 템플릿을 사용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데모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제 강의 소스에서 단넷 노트라든가 하와소라든가 비주얼 아카데미 등등등의 제가 강의로 진행하는 어떤 소스 이름에서는 시작 모양은 이 모양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S.NET Core 단넷 코어 단넷 코어 3.1 단넷 5.0 이상에서는 어쨌든 기본 시작 코드는 이만큼을 기본 시작 코드로 놓고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 템플릿을 사용한 AS.NET Core의 여러가지 프로젝트 템플릿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시켜서 실행해주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데모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참고자로 현재 소스는 제가 어디에다가 제 GitHub 계정에 MVC 엔드 블레이저 이름의 경로에다가 업로드를 현재 프로젝트는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ang champions fu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